제가 오늘 본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계속 떠오르는 인물 두 사람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월터 디즈니인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월터 디즈니는 미키 마우스 또 도날드 덕 이런 수많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준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근래에 제가 이 월터 디즈니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된 것은 다시 세움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와 관련된 내용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월터 디즈니가 개장될 당시에는 이미 월터 디즈니가 죽은 뒤라고 합니다 참 억울한 일 아닙니까? 모든 꿈을 꾸고 모든 걸 계획했던 그 사람이 개장을 못 보고 그냥 병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장식 날 월터 디즈니를 대신해서 그의 아내가 개장식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회자가 그의 아내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사님, 회장님이 이 개막식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타까움을 그렇게 피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월터 디즈니의 아내가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는 이미 디즈니 월드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인걸요 그는 이미 이것을 다 보고 꿈을 꾸었습니다 아,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비록 그가 개장식을 못 보고 죽었지만 이미 그 머리 속에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다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가지면서 다 펼쳐져 있었고 그걸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자기 남편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 이 월터 디즈니의 아내의 그 말이 얼마나 저에게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또 이런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는데 현대 성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 성교사입니다 몇 주 전에도 우리가 함께 구호를 외쳤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게 바로 윌리엄 캐리거든요 이분과 관련 있는 책들이 참 많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꿈을 따라간 구두수성공 윌리엄 캐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윌리엄 캐리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인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윌리엄 캐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심어지니까요 그 비전을 가지고 인도 성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알지 못하던 인도 사람들을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세란포로라는 기독교 대학도 설립하고 수많은 일을 합니다 그 모든 업적이 인정이 돼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성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인데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런 큰 업적이 아니고요 그런 화려한 명성이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이 윌리엄 캐리가 겪어야 했던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그 당시 인도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인도에서 그 아들이 전년병을 앓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너무나 견디다 못했던 그 아내 그 죽은 아들의 어머니는 또 우울증이 와가지고 우울증으로 숨을 거둡니다 그것 말고도 말로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고통을 윌리엄 캐리 성교사가 겪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도를 위하여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대 성교의 아버지라는 그런 놀라운 평가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시련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제 인도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죽은 아들 생각나고 죽은 아내 생각이 나서 막 여기서 못 견디겠다 그리고는 귀국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도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을까 제가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견뎌낸 윌리엄 캐리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강한 인생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아내가 죽었을 때 찾아오는 절망감도 이기게 하고 그 꿈이 자식이 죽었을 때 찾아오는 절망감도 이기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윌리엄 캐리 성교사처럼 자식이 죽어도 아내가 죽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꿈이 있습니까 그 어떤 꿈이 여러분 인생을 견인하고 있습니까 이 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도 없고 나 아플 수도 없어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꿈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자꾸 이 두 인물이 떠오르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바울 때문이에요 사실 꿈 또 비전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사도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이 그 인생의 꿈이 되고 비전이 돼가지고 일평생을 흔들림 없이 초지일관으로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갔던 분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바울은 자기가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세 번에 걸친 여행을 계획한다 이거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그가 밝히는 첫 번째 여행 계획은 이제 모구만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내가 갖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행 계획이 뭐냐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가려는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로마로부터 스바나 요즘으로 하면 스페인이죠 스바나로 가는 꿈을 내가 가지고 있다 가기를 원한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로마스 강의에 보면 이 사도바울의 모든 여정을 배를 타고 간다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 여정은 적어도 1300km 두 번째 여정은 2400km 세 번째 여정은 1100km 그래서 총 4800km를 가는 셈이고요 만약에 거기에 육로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긴 먼 여정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 고대 여행이 지니는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무모함에 가까운 여행길이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 사도바울을 묵상하면서 그가 부러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그가 품었던 엄청난 비전과 또 그것을 실행해내는 실행력 이것도 부럽지만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이 부러운 결정적인 부러운 게 뭐냐 하니까 더 근원적으로 그에게 초지일관 어떻게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꿈이 돼서 평생을 흔들림 없이 초지일관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 요즘에 그냥 커피 타면은 무슨 무슨 시사 프로그램에 어느 목사가 또 누구를 성추행했느니 무슨 짓을 저질러니 요즘에 유독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참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아무리 선한 의도로 목사가 되고 선한 뜻으로 그렇게 꿈을 가지고 신학교를 갔다 할지라도 이 죄성이라는 게요 그걸 유지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뭐 다 아시지만 저에게 자다가도 이 목사님은 꿈이 뭡니까? 그러면 한국교를 대표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면 이거 아니에요 은퇴할 때까지 사고치지 않는 거 은퇴할 때까지 성도들을 놀리키지 않는 거 오죽하면은 이게 내 꿈이 되겠냐고요 이런 현실을 보니까 처음에는 꿈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실족하고 꿈으로 시작했지만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초지일관이 너무나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초지일관할 수 있었을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하다가 보니까 잠원 29장 18절 말씀이 툭 떠오르는 겁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여기에 나오는 묵시를 영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비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엔하이브의 성경으로 보니까 여기 나오는 묵시를 레벌레이션 이렇게 번역해 가지고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을 강조하는 걸 봤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의 초지일관의 놀라운 역사가 이 비결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이 있었고 그 들려진 개시의 말씀을 그 꿈을 탈전시키지 않는 비전으로 능력으로 그 성화시킨 거 아닙니까?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한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면 내 인생을 바꾼 비전 스토리라는 책에서 읽은 사례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사례가 그 책에 나왔는가 하니까 여러분 꿀벌 아시죠? 이 꿀벌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열심히 꿀을 모으기로 유명한 꿀벌인데요 제가 보니까 이 꿀벌이 1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약 125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는 1g이면 얼마나 한 겁니까? 이 작은 1g을 얻기 위하여 125송이의 꽃들을 찾아다니는 이 꿀벌의 열심 겨울을 잘 나야 된다는 그것이 그에게 이런 열심을 가져다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식물학자들이 이런 시름을 했댑니다 그 꿀벌들을 열대 지방으로 옮긴 겁니다 겨울이 없는 열대 지방으로 꿀벌을 옮겼더니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모으더니 그렇게 열심히 꿀을 모으는데도 겨울이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겨울이 시간이 지나니까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게을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게 그 다음 증상인데요 그 책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벌들에게 겨울이라는 비전이 사라지자 자신의 역할을 팽개친 채 게을러졌을 뿐만 아니라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지더라 이 벌이 더 이상 비전이 없고 겨울이 없는 그곳에서 꿀을 모아야 되는 이런 게 없어지고 나니까 자꾸 사람을 공격하고 날카로워지더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대목을 읽다가 보니까 그렇게 날카로워진 집사님, 권사님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여러분, 지금 자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자잘한데 마음을 쏟고 짜증이 나고 그러시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혹시 여러분 꿈이 없어져버려서 그런 거 아닌가? 인생이 권태로우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그 사도바울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꿈이 변질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는 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간절한 열망 그 꿈을 향한 간절한 열망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꿈을 향한 열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바라고 있었으니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이 바라고 있었으니가 헬라우로 에피포디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아주 강한 소원과 열망 이런 걸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라고 있었으니 기회되면 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 바라고 있었으니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매우 갈망하고 강한 표현이에요 그런가 하면 바로 이어 나오는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원어로는 두 단어가 다른 단어지만 이 꿈을 향한 갈망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 26장에도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지금 고소당해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바울의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 26장 6절 7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바를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성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야마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그 앞에 나오는 바라는 까닭이니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소망으로 말미야마 이게 다 그 24절에 나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제가 여기서 사도바울에게 감동을 받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고발당해가지고 재판받고 신문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이런 비참한 상황조차도 이 모든 과정들이 내가 이런 큰 주님 주신 꿈을 갖고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이거는 치러야 되는 과정이다 심지어는 이 재판조차도 내 꿈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낙심이 없어요 사도바울에게 낙심이 없습니다 현상이 아니고요 그 현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대한 태도의 문제예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내 인생을 바꾼 비전스토리라는 책의 부제가 열망하고 발견하며 실천하라 이 구호가 참 좋아지고 옮겨 적어놨습니다 열망하고 발견하고 실천하라 이런 구호를 되뇌이는데요 엄청난 꿈을 꾸는 것만이 꿈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열망하고 발견하고 실천하려는 모든 몸부림은 다 귀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20대 중반 생각이 나서 참 미소가 나왔는데요 제가 23살 때 이민을 가서 24살인가 25살 때에 주사실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주변의 유학생들 또 미국 이민 2세 후배들을 모아가지고 이 주사실은 뭐의 약장 가면요 주, 주님의 사, 사랑을 실,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이제 주사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임 한국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 서클 같이 하던 선배들이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제 주사실을 미국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주변 우리 유학생들에게 한 달에 5달러도 좋고 10달러도 좋고 20달러도 좋고 우리가 형편되는 대로 십시일반 해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 그런 좋은 뜻으로 이제 주사실을 만들고 또 행동강령도 만들고 내귀도 만들고 막 거창하게 창립 총회를 했는데 결론 허지버지허지 다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지난주에 기억을 떠올려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다가 끝났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이게 의욕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그냥 꿈만 꾸다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그 모임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비록 어린 나이에 조직력도 없고 생각도 모자라가지고 비록 뭐 그러다 허지부지 됐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열망하고 발견하고 실천하라 그래서 저는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주사실의 정신이 이어져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다가 우리 복지재단 광장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지금 유급직원이 얼마나 되느냐고 우리 복지재단의 유급직원이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수많은 유급직원 유급 복지재단만 있습니까? 이웃 사랑부에서 너무나 헌신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다 그 주사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기서부터 이게 맥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지금 제가 강조합니까? 열망하고 발견하고 실천하라 이건 그 어떤 꿈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막 엄청난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작은 거라도 우리가 함께 꿈을 꾸는 거 우리가 이 송림중고등학교로 들어오는 과정도 그렇고 여기 들어와가지고도 저는 자부심을 갖는데요 전국에서 지금 송림중고등학교와 분당우리교회만큼 알콩달콩 사이좋게 잘 지내는 이런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갈등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박기성 장로님 행정실장님이라고요 그분을 위시한 여러분들이 중재 역할을 참 잘해준 걸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중에 행정실장님인 이 박기성 장로님이라는 분은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만나면 자꾸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퇴직하고 나면 그냥 은퇴하고 나면 나는 성교 갈 거라고 성교 갈 거라고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 성교에 대한 그런 꿈을 저에게 계속 필요하게 주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학교가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막 과감하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딱 은퇴하고는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모든 가산 다 정리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성교로 가셨어요 이분이 가끔씩 기도 편지 보내주는데 어떨 때 사진을 보면요 그 가난한 아이들 우르르 모여있는데 뭔가를 나눠주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박기성 장로님 성교사님의 위시에서 수많은 우리 성교사님들 또 자비랑 성교사님들 그분들의 꿈이 열망하고 발견하며 실천하라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너무나 존경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꿈의 변제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예요 보면 3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앞에서 제가 사도바울이 하나님 주신 그 꿈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 이게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간절한 열망이 인간적인 몸부림이라면요 이것만 있어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 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무슨 바울판이 아볼로판이 그렇게 분열하고 있을 때 사도바울이 뭐라고 질책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 적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 다음 6절 7절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적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런 적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바울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 꿈이 크면 클수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처럼 사도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하는 태도가 있었는데 그 태도가 어떤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30절을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사도바울이 이런 중고 기도가 얼마나 많이 부탁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대살로니카 우수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에베소스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또 골로세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바울이 그냥 자기 열심으로만 달려간 게 아니고 이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전적인 의지를 했다는 게 중고 기도로 나오는 게 기도 부탁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중요한 건 기도 부탁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목사니까 기도 부탁받는 게 내 일이에요 길을 가다가도 어떤 분을 만나면 목사님 잘 만났습니다 이거 놓고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고요 등산을 가는데 산에서도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막 급히 가야 되는데 급히 따라오면서 계속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런데 어떨 때 정말 황당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부탁한다고 괴로워 놓고요 한 몇 달 지나가지고 그 기도 부탁했던 분을 이제 교회에서 만납니다 궁금하니까 묻겠죠 그때 저한테 그렇게 간절히 기도 부탁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분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뭔데요 자기가 부탁해 놓고 자기가 까맣게 입고 있습니다 이거 짜증 지대로 아닙니까 나만 지금 그 얘기도 없고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본인은 그게 뭐였더라 내가 무슨 부탁했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고요 바울에 이게 없는 거예요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기도해 주세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 기도가 무슨 인삿말처럼 그냥 심심어 할 말은 말도 막히면 기도해 주세요 해놓고 자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 부탁할 때 기도 룰을 내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기도 부탁할 때는 이 앞에 말을 안 붙이면 접수를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부탁할 때 이 앞에 이 토시를 꼭 달아야 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도 기도합니다만 나도 기도합니다만 내가 먼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그 부탁을 다른 분들에게 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오늘 본문에서도 드리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31절 32절에서 그 기도 부탁 내용이 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번역입니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막 도처의 꿈으로 달려가는 바울을 죽이려는 악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32절에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알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왕의 꿈을 가지고 달려 나가는데 그 마음에 하나 주시는 기쁨을 달라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바울의 기도 부탁을 보면서 여러분 그 성교와 관련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이 표현 아시죠 그리고 가는 성교사 보내는 성교사 여기 우리 모두가 다 사도바울처럼 그냥 해외로 해외로 그렇게 못 나갑니다 그 박기성 장론인처럼 그렇게 남아공으로 모두가 다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가는 성교사라면 우리는 보내는 성교사예요 뭘로? 중보기도로 물질로 오늘 주보에도 크게 광고를 내놨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매월 둘째 주일에 미셔널 기도회를 가십니다 이 미셔널 기도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해야 되는 기도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제가 이렇게 바울의 꿈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던 비결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게 간절한 열망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절대로 자기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꿈은 다름 아닌 예수 크리스토가 품으셨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거 그냥 익숙한 문장이라고 흘리지 말고요 그 주님의 표현 하나하나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간절함 그 주님의 꿈이었구나 이게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가장 내 마음에 깊이 묻어두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제가 앞부분을 큰 소리로 선포할 거거든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러시되 이렇게 선포할 때 그 이후에 모든 구절을 성도님 전부가 다 우리 주님의 꿈이 이거셨구나 이거를 되새기는 차원으로 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앞부분을 제가 먼저 열어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뒷부분을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로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꿈이에요 제가 이 구절이 지난주에 왜 눈물이 됐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주님이 품으셨던 그 꿈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이 품으셨던 그 꿈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만 잡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난주에 내 인생을 내가 반주하면서 깨닫고는 눈물이 핑도는 겁니다 몇 년 전에요 제가 시카고 방문을 하는 중에 제가 졸업한 UIC라고 일리노이 주립대학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주립대학이에요 그 길을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차도 없고 면허증도 없고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막 그냥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제 모교를 갔는데요 그때가 여름 방학이라 가지고 학생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20대 초반에 미국 가서 너무나 너무나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던 그때도 떠오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여기까지 견인해 주셨나 그래서 제가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캠퍼스 곳곳을 다니면서 제가 수업을 받던 교실도 또 올려져서 아무도 없는 빈 교실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기도 하고 너무나 가슴 벅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이 제게 왜 그렇게 눈물이 됐는지 아십니까 우선 한국에서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이제 이민을 가서 미국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실력이 안 되었고요 아버지는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시고 학비 드릴 사람도 없고 제가 어머니를 또 복량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어떨 때는 삼교대하는 주유소에서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을 해요 밤을 꼭 빡세워가고 일하고 바로 집에 와서 확딱 샤워하고 아침에 학교를 가앉아 있으면요 안 그래도 잠이 많을 20대 초중반 나이에 수업이 들어오겠습니까? 뭐 이래갖고 내가 어떻게 내가 졸업할 실력을 내가 만들겠냐고요 어떨 때는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요 고속도로를 1시간만 달리는 미국 공장에 가서 풀타임으로 8시간 청소하고 오후에 와가지고 확딱 이제 점심 겸 저녁 먹고 그렇게 하고는 또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가면은 11시 넘어 집에 들어오고 숙제하면은 새벽 2시 한 2, 3시간 잠자고 맨날 두통 오고 맨날 코피가 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계속 저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학교를 그만두라 했어요 미국은 필요도 없고 너는 지금 40살까지 미친듯이 돈을 벌어가지고 한국 돌아가는 게 꿈인데 여기까지 대학 졸업장이 뭐가 소용이냐고 제가 계속 저를 설득하는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대학 졸업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미국은 이런 거 안 보는데 내가 몇 번 학교를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아 근데 이게 뭐가 쉬었는지 절대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결정적으로 이제 학교 끝이다 그랬는데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고생해가지고요 1987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그리고는 뭐 저는 돈 벌기로 결심했으니까 졸업하자마자 바로 흑인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그 자수성가한 사장님 한국인으로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그분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흑인하고 저하고 짝을 맞추어서 뭐 밑바닥부터 변기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이런 걸로 다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뭐 쓰레기통 치우고 변기 청소할 거 뭐하러 이렇게 내가 대학 졸업장을 필요도 없는 걸 따야 됐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난 겁니다 그렇고 몇 년 뒤에 다 아시잖아요 뜬금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한국으로 돌아가 불쌍한 청소년들 중등부 고등부 교회 전도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그 꿈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거든요 답이 왔어요 대학 졸업장하고 성적 증명서를 해서 보내라 그래서 제가 무시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창 신학교가 뜨거울 때이기 때문에요 들어가 보니까 뭐 서울대 막 대단한 사람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제가 무시험 아니고 시험 봐서 갔으면 100% 떨어졌을 거예요 이게 제 눈물이었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제가 그때 UIC 학교 다닐 때는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1%도 없었거든요 나는 돈 벌어서 내가 한국에 가서 내가 과원도 찾고 양돈도 찾고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 당신의 꿈 여러분 제가 그때 UIC 어렵다고 학교 그만둬 버렸으면 대학 졸업장이 없는데 대학원을 어떻게 들어가느냐고요 이게 눈물이에요 저의 눈물 제가 그날 그 캠퍼스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꿈을 품으셔야 돼요 주님의 꿈을 여러분이 품으면 그 주님의 꿈을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견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전공도 사회학을 해가지고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 미국 애들이 둘러 앉아가지고는 아 이번에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답을 쓸 수가 없, 답이 뭔지를 몰랐다고 그러면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네가 답이 뭔지를 모를 때 나는 문제가 뭔지를 몰랐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기적같은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8시간씩 일하고 영어 실력 하나도 없는 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네가 반드시 대학을 졸업해야 네가 신학대학원으로가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때 포기했으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못 만나는 거죠 어떻게 만납니까? 여전히 미국에서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했습니다 24절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게 저에게 너무나 도전이에요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분 사도바울의 위대함이 뭡니까? 그가 경험한 여러 번 막혔더니 그의 좌절, 그의 실패 이것이 그로 하여금 낙심으로 몰고 가지 않고 여러 번 막혔더니 이룰 수 없었던 그의 실패가 사도바울의 꿈이 되는 거예요 사도바울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로마스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주옥 같은 로마스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룰 수 없었던 꿈이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드는 흉기가 되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꿈이 로마스를 만들어내는 사도바울과 같은 놀라운 여러분 인생에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